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괴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다사랑한 사람 일한방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싶은 끝내고 괴로운 병에 살며시 다가왔어 언제라도 감싸주던 가정했던 사랑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